내 삶의 가치가 깨어나는 곳 내 삶의 여유가 있는 곳 이제껏 누리지 못한 만족 자연과 맞닿은 프리미엄 생태도시 광교 주거문화의 변화, 임대주택의 변화 경기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분양에서 임대로 소유에서 자유로 주거문화의 새 패러다임 임대주택의 틀을 깨다 광교 신도시가 내 품에 누구나 살고 싶은 그곳 중산층 프리미엄 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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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시공사